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7월 19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28장 레위 마테 29장 안식일을 읽어보라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대답하셨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난처한 처지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 두려워 군중 앞에서는 그리스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유전을 범하기보다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도록 버려두는 한편 버려둔다면 소유주가 손실을 당한다는 이유로 짐승은 구출해 줄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보다 말 못하는 동물에게 더 큰 배려를 하였다 이것은 모든 거짓 종교가 하는 일을 설명하여 준다 이런 종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시킨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종교마다 창조시에 가졌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될 영광을 사람에게서 속여 빼앗는다 거짓 종교마다 그 신봉자들에게 인간의 필요, 고통, 권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라고 가르친다 복음은 인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존재로 높이 평가하며 사람의 필요와 고통에 자애로운 관심을 보이라고 가르친다 주께서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군보다 희깃해 하리로다 꼭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 286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여러분과 지역교회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와 같이 말없이 고통받는 사람을 더 잘 살피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2. 예수님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이 증오, 전통, 교리, 종교 활동에 얼마나 눈이 멀었기에 눈앞의 기적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었는지 생각해보라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해야 하겠는가? 3. 신앙 때문에 직계 친족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에게 지역교회가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해보라 4.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라 교과 시간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지 토의해보라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